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억대의 광고비를 챙기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유포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대부분은 불법 촬영물.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가 챙긴 광고비는 1억 4천여만 원. 단속을 피하려고 외국 서버에 사이트를 열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추방된 끝에 결국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번 사안은 유기적인 국제공조수사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13년 동안 음란물 8만여 건이 유통된 것에 비해 이 사이트에는 3년 새 7만여 건이 올라왔고 누적 이용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현실에서 범죄인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범죄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박혀야 하고요. 이 범죄를 국가가 개입해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경찰은 최 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자들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